왜 상륙이 안되지? 아 바퀴가 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쥐구나 쥐 바퀴를 꺼내야 돼 아 이런 젠장 이건 좀 헷갈렸어요 아 쥐를 둘러야 바퀴 나오는구나 바퀴 꺼내 상태로 가면 안되요? 바퀴 꺼내고 성격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아 속도가 안나요 그러면? 그런거 안내 속도가 좀 안나네 왜이렇게 빨라지 이 속도 낮추는게 S인가? S인가? 속도 줄이는 키가 기억이 안나네 S인가? 상륙할 때 속도 줄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 수많이나 만 날고있을 때 F 누르면 뛰어내려요? 악화산이 있으면 뛰어내려도 돼 악화산이 없어 없어도 뛰어내려 아 이렇게 눌렀는데 활키로 시선고정 어떻게든가 이제 G키 누르고 아 진짜 눌러 약간 위험한데? 여러분 저 또 죽는거 아니에요? 나무조심 오케이 됐다 됐지? 어떻게 내리지? 동락골을 비행기 보관했어요 아 비행기 보관해야 돼? 이런 젠장 비행기 또 넣어야 되잖아 여기서 죽으면 망한다 왜 안가 저기요 천천히 가야 돼 운전하듯이 들어가자 비행기야 됐다 넣었어 열나 다tan 역대단 기대의 бумаг 없 aesthetics 다만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 большое 그런 것 같 tapping 있었어 마치 어떤 Labsu일인지 할실 수도 있고 $nm 이제 시간을 지켜봐야 돼. 우리는 더 운이 필요해, 론. 그들은 그 큰 벽에 있는 것들이 필요해, 그 큰 벽에 있는 것들이 필요해, 그것은 운이 필요해. 트레버필럽스 인더스트리! 닥터고아치 모티즈, 매니저리의 이노베이션, 불가능한 것들! 아, 그렇군요! 이제 가자!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달달이 치든가, 둘 다 하든가. 다양한 부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구입할 수가 있다고? 구입가능한 사업부지는 돈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소유자를 나타낸 색상이 있구요. 차고 같은데 다른 부동차를 구매해, 이동수단을 보관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그런거 보관할 수 있다, 이거네. 소유한 사업부지에서 매주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부지의 경영임무를 완료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음~~ 신기하네. 여기서 왜 안 움직이니? 버그인가? 여기서 됐다. 일부 부지는 특정 캐릭터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격낙고를 구입하면 오스카를 위해 무기밀매에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임무성공. 초조한 런. 비행기 격났고인가?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중국인. 여기까지 가야되네. 비행기 타고 가자. 비행기 타고가다 죽는거 아니야? 낙하산 없는데? 비행기 필요없어. 택시가 짱이야. 갓 택시. 택시 와주세요. 택시가 짱이지. 스킵되는게. 현실에서도 짱이고. 어후. 흑주족의 샌드의 해안 비행장을 차지했습니다. 헬리콥터도 있어요? 택시 빨리 와 택시. 택시. 안 오는데? 어 택시 왔다. 야 여기까지 와. 택시. 택시가 짱입니다. 갓 택시지. 택시. 중국인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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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약쟁이야. 가장 약하나봐. 施 Urgiss, 조성 pun평을 해지 reporters 가본ieten. 뭐? 다른 기회를 살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쁜 자식아 나쁜 자식아 이 야배우가 죽이는거 아냐, 이네? 죽여! 죽여! 우리의 부수, 정치의 아버지, 좀 더 규모가 큰 걸 원하시네 우리의 약물을, 약물을, 이것은 내 생활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어린이라면, 큰 꿈이었습니다 요즘 나이 아마도 러그인 그리고... 우린 장식군 자, 그럼 내가 말한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난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그냥 이루도 그 마음을 부수한 거 그리고 당신에게 말한다는 말이야 미안해 누구와 같은 곳에 있는지? 누구? 내가 당신의 불에 대해 말한다고 말한다랄 오, 아니, 아니, 당신의 불에 대해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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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당신은 짓돼서 누구야? 누구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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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니엘 형들! 오니엘 형들! 응? 야. 너 나 치워? 나. 그 오니엘 형들은 내가 좀 얘기를 들을며, 내가 약간의 문제에 대해서 들리는 거잖아. 한개가 다른 것들이 닦아 집으로 잦아야 할거야, 너희들이랑 다 치워! 죽이고 오나보다, 트래버가. 한참 vast 안쳐지네 오닐 형제의 농장으로 아 차가 없네 어 차 여기 있다 저기요 저기요 기다리세요 아 Majum 아 오는거 오는거 잡아야지 저기요 저기요 히치하이컵니다 히치하이커에요 내리세요 아이고 머리를 찍고 내리네 오 차 좋아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렌트좀 할게요 렌트 노래가 달라나구만 아이고 죄송해요 운전이 미숙해서 아이고 몸이 안 부서져 트래버필리프스 트래버필리프스 이 분은 너를 죽이러 간다 너를 죽이러 간다 너를 죽이러 간다 트래버필리프스 그 빛의 아이치가 내게 그 직업이야 그 직업이야 그 직업이야 트래버필리프스 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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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버필리프스 아이고 아이고 너무 빨리 갔다 형 왔어 여긴가봐 트래버필리프스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세요 저격총 하나 보네 얘는 저격쟁이잖아 트래버필리프스 경계수가 있구만 뚱땡이 놈이 오고 있어 마약 조제실을 파괴하세 마약 조제실을 파괴하세 얘가 보스같애 얘부터 없애 아닌가 얘부터 좋았어 좋았어 깔끔하죠? 장전한번 하고 두명 두명있어 여기 한명 한명이 되어있는데 여기 몇명 뭉쳐있는데 저기 맵보니까 오른쪽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다고요? 여기 있구나 얘부터 없애 아이고 조졌다 아이고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된거같은데? 한명 살았나? 높은데 갈걸 아 잘 보이네 뭐야 풍선다 아 젠장 안되겠어 총 바꿔 근접전이 짱이지 카민소총 죽어 죽어 뒤암 뒤암이야 뒤있는데 여기 안에 있구나 아 뒤에 있구나 일로와 에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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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플레이스 형 간다 가 forty 잡胡 민지 그리 좋았어 얘 피 한 대 나왔다 한 대만 죽어 큰 났어 다 잡았나? 한 명 더 있네 피가 좀 없어 큰일 났다 석유통 집으려면 다 죽은 것 같은데 멈춰 있으면 좀 차요 아 멈춰 있으면 좀 차네 조금만 채우고 가죠 능력이기 때문에 엄폐사격 그런 거 안합니다 가자 간피면 충분해 뿌리면서 가야 돼? 아 뿌리면서 가는 거구나 점 있는데 뿌려야 되는구나 죽여주면 죽여주면 뿌리면서 바까지 왜 길어 이거 그냥 마약 제조 공장만 없애면 안 되나? 애들 다 없애면 다행이다 체력팩 지났지 괜찮아요 다 죽였어 됐지 됐다 다행이다 오케이 굿 오오오오오 연출보소 연출 연출 간지나 야 경운기 타고 와야돼 내 차 압수당했어 경운기야 이게 더 빨라 이게 더 빨라 굿 트럭보다 이게 훨씬 빨라 농가에서 벗어나서 이걸 그냥 다니자 임무 성공 크리스탈 미루 다음 임무는 트레버 본진 가야돼 뭔가 핵시 없나요 근처에 다 왔다 집에 터보 충전기 및 세시가 입구되었습니다 자동차 아 또 터보 볼트 액션 스나이퍼 볼트 액션 시기 뭐지 아이고 야 운전 똑바로 안해 누구야 가만있어 그냥 병살 올리면 짜증나 마음같아서 쏘고싶지만 참아주겠어 운전 제도라네 빨리 집에 가자 화장실 좀 안 열리네 자유도가 없구만 유투버 유투버 올릴 올리겠지 아마 올릴겁니다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일로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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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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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러시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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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태운 우체 이여 마이클 태운 이었리 내 누가 누군가 겨울 를 통화에 를 통해 그냥 지지않을 하지만 를 를 를 트레vor 끊지않아 이제 아무것도 를 를 마이콜 지센터 를 를 뭐 아멘 아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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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천재하며서 야 빈성보소 보종보기 3번쯤 잡아와 집청소도 하고 운전공은 내가 해야돼 아이스크림 사줄거야? 똘만이네 고용해 어깨빡아기 정신안차려? 정신안차려 이 자식 트레일러 밖으로 가세요 근처인데? 아 이 트럭은 진짜 오지게 나오네 트럭 빨리 타 똘만이야 운전도 니가면 좋을텐데 스팀은 67,000원 정도에 으으으으으앗 에이 변이 뭔데 왜 트위스트 할걸 그랬나? 비도 오는데? 야 그래픽 봐 비도 와 차 지붕이 없네 상남자의 드라이빙이죠 1인칭도 되네 트럭이라 1인칭은 빡세다 야 엔진보소 됐다 모텔 모텔이네 전투하는건가? 트레버 미션은 전투가 왔네 다 죽이는건가봐 트레일러에 점작폭살을 설치하세요 트레일러에 옆으로 어떻게 가지? 는게 있을텐데 컨트롤이 은신이구나 은신으로 가서 점창폭탄만 붙이자 탭을 누른 상태에서 양쪽을 누르세요 탭이 아니구나 이건가? 뭐지? 탭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왼쪽을 누르세요 동시에 눌렀는데? 뭐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기 아닌건 아는데 여기 아닌건 알아요 탭을 누른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데 탭을 누른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데 여기 있구나 조준하누 음 오케이 이런식으로 싸우지말고 던지고만 가자 그렇네 던지면 달라붙이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도 되겠지 굳이 싸울 필요 없어 나는 스마트하나 탑재 스마땅이 같아 양걸리기에 걸렸다 뭔가 걸렸어 아 모른다 근데 사람한테 붙은거 같은데? 사람한테 붙었어 오토바이 도망다닌다 순찰도네 야 잘 붙이죠 아 모른다 아 모른다 아 모른다 오케이 붙었어 천장에 들어왔어 여기 안 붙어 어어? 뒤쪽인가? 여기 맞는데 붙였잖아 어 뭐지? 아 저기 뒤쪽이구나 슝 깔끔해요 쥐를 누르세요 멀리서 나간 다음에 쥐둘러야지 야 안 들켰어 여기서 안전하게 빠져나간 다음에 지나갑니다 메탈기아 소리도 메탈기아 소리도 좋았어 은신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거지 좋았어 휴 간지나게 걸어가면서 뒤보는게 뭐였죠? V였나? C 간지지 걸어 나가면서 딱 터지는거 등 뒤에서 이게 슈퍼 간지 아 뭐야 아 왜 쏘는거야 들켰나? 아니 멋지게 미션 성공했는데 이거 설마 여기서 나가는 데서 그냥 달려갈걸 그냥 달려갈걸 야 영화처럼 걸어가다가 죽었네 다 깼는데 됐다 걸렸어 이제 튀어 달려갈걸 그냥 영화같은데 보면 걸어가잖아요 딱 등 보여주면서 남자는 등으로 말한다 좋아 실패해야지 오케이 얘들아 귀신은 비켜라 로스삼풍 쏘스러 가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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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또 차원에는 없네 왜이래 이거 비물이라그런가 비물이라그런가봐 비세요 드리프트 지렸고 비오니까 약간 미끄럽네 왠지 부스터 쓰고싶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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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라인은 겨울에 둬나요 야 왜 이렇게 안 꺾어지냐 이거 차가 왜 우지인데? 아 이거 클락션이구나 이거 뭐이토 삼성스까지 먼거 아니야? 다 왔다 PC버전 오늘 나왔대요 오늘 나왔대요 오늘 나왔어요 오늘 한참 남은 거 같은데 경찰 왜 따돌려 좀 쌌다고? 이런 젠장 호호 있어야지 퍼미드 사양은 공지사항이 있어요 걸렸다 괜히 심심해서 쐈는데 신고하네 바로 김꾸러 간다 지금 안 걸렸다 깐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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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니라 So, this is Boste Santos I guess it is What do you think? I don't want to come here But you got stuck in the desert? It's still Chagandreus Best part of the state B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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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A 무시 GPS 무시 I'm going to make it Okay Why is it so slow? Is it 1-inch? It's this I have to go up GPS is really good There are many games with GPS It's very good What is it? Jingle club Later I will go Now I will be thinking I will play the main test There is a lot left I had a lot Is there something I had to do not forget? 죽은 사람을 부활하는 곳 다 왔다 어우 또 저격해야 돼 여기 마이클 마이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곳이라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곳이라고 드립 쩔고 거의 10년이 되어있어 아 근데 너는 또 한일을 두고 또 한일을 두고 있잖아 흔한 친구 CI 어디로 가야 되지? 뭔데 굳이 차 타야되나? 내려! 다른 차 타자 택시 같이 탈수있나요? 아 이거 안되네 히치하이킹하자 어 뭐야? 어우 뒤에 좋은차가? 저기요 히치하이킹하겠습니다 2인조 어우 좋은데 쫄따구 좋아 훨씬 빠른차야 이름도 차음 대야지 눈 밑에는 필요없어 날려 날려 차 빠르다 아 좋아 이름도 송경 나아줘야지 마하를 달리는 기분이군 오우 좋아 스프션 좋고 웃음 미쳐x4 또 싱싱한 anf2 그 시리즈 아 보내틴 항상 날아가 줘야지 나무들이 단단해 안 뽑히네 단단해 무조건 더블유키에서 저는 손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속도감을 되게 저는 더블유키에서 손을 떼지 않아요 좋았어 다 왔다 웨이드를 따라가서 빨리도 가네 이 자식 차가 빵빵거리는데 내 사촌이야 내 사촌이야 내 사촌이야 내 사촌이야 네네 네네 어떻게 되세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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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자친구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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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파트 이제 단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 레인님 스티커 한개 써붙하시 고마워요 확장은 뭐야? 헤드샷 아니야? 이제 마이클 프랭클의 트레버를 번갈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이클 주화색 먼저 하자 핵시 목적지 길이 어디야 여기구만 택시 갓 택시 빨리와 이동거리는 운전하는건 뭐다 택시로 가야죠 어차피 운전할일 많아 심심하니까 좀 패고 있을까? 응? 으응 뭘 봐야 신고하지마 우리가 택시다 갑시다 여기 휴롭이죠 마이클 왔다 여긴가? 마이클 집이네 마이클 집이네 드디어 왔어 가족들도 싸우네 아빠네 오우 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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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